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날입니다. 저는 박시한 핏의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큰 사이즈나 프리사이즈 옷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룩도 자주 맞추곤 해요. 남자친구랑 함께 커플티로 간단하게 입으려고 준비한 제품인데 이 제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길단의 컴포트 컬러스라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컴포트 컬러스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색상으로 의류 디자인을 했고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40년 이상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이 된 염색 공정과 모든 디테일을 표현을 하려고 한 브랜드에서 제작을 한 티셔츠 제품들이라고 해요. 제가 고른 이 1717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번트 오렌지, 시폼, 샌드스톤, 네온 레드 오렌지, 머스타드, 라곤블루, 그레이, 칠리페퍼, 블루진, 블랙, 페퍼, 바이올렛, 파프리카, 화이트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이 블랙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커플티로 산뜻하게 입으려고 시폼 컬러도 두 개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제품들은 USA 핏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양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이 된 느낌이어서 아시안 핏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라지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가는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핏보다도 한 치수 이상 더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사이즈의 티셔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소매 길이가 긴 편이고 어깨 폼도 넓은 편이어서 루즈한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입기에도 좋은 제품이라서 남자친구랑 제가 함께 입기에도 좋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M사이즈의 제품인데 이렇게 어깨 폼이 굉장히 큰 편이고 소매 길이도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디테일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티에 보시면 이렇게 목 늘어남 방지 탭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윌 라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목 늘어남이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제 라인 같은 거나 이렇게 어깨선 같은 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 박음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우수하고 튼튼하게 짜여져 있는 게 특징인 티셔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쪽 부분은 이렇게 이중 박음질을 해 놓았지만 옆선을 보시면 뭔가 특이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옆에는 따로 봉제선이 없어요. 이게 봉제선이 없는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서 더 편하면서도 활동적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컬러는 지금 되게 트렌디한 파스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쨍한 파스텔 컬러가 아니라 부드러운 빈티지 느낌으로 염색 가공 원단을 적용을 해 놓은 티셔츠라서 색감이 되게 고급지게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컬러를 사용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색도 일반적이지 않은 컬러를 사용을 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티셔츠를 입으실 수가 있는데 210g의 무게로 되어 있는 반팔 라운드 티셔츠라서 이게 여름에 입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100% 링스팜 면사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 느낌으로 입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착용을 해보러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착용도 함께 해봤어요. 이 길단의 컴포트 컬러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링크를 작성을 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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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